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묵 소금 설탕 소금 젤리 참기름 금방 고추 설탕 죽기 소금 참치 김치만리 국수를 준비했어요 유하!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유인할 유인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김치만리국수를 준비했어요 좌측부터 짜파게티 김치만리국수 생면 김치만리국수 불닭볶음면 김치만리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마실 것은 맥주예요 육태 육태 육태가 뭐야 맥주 따라주세요 랍스 맥주 스멜 당황 Kawaii 짠 생면 가르보나라 생면 생면 왜 해외에서 유명한지 알겠냐 지금 엄청 유명하다 해외에서 미국인들이 보는걸? 아니 해외에서 먹는다고? 생면은 좀 싱겁다 생면도 단백했는데 짜파게티 먹으니까 짜파게티가 더 맛있어 짜파게티 근데 나는 약간 매콤한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불닭도 맛있는거 같아 짜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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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키? 위스키 위스키 배추가 너무 맛있다 배추 그럼 생선은 내가 먹을게 짜파게티랑 둘 다 네가 먹어 짜파게티가 제일 맛있다 내가 봐도 짜파게티가 맛있는 것 같아 요리하는 것도 쉽잖아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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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유행하나 으악 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나오 으흐흐흐 precurs다 요새 유행하는 거 알려줄게 잔 그냥 차를 버리는 거야 서 plata 이리 이리 와 임마 obra 그리고 너무 맛있다 여보 뭐올지? 짜파게티가 맛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마니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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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맹 매운 굴 먹을만해 매운 굴 못먹어서 소스 소스 소스를 많이 먹으면 소스 넣어먹었네요 고기 소스 출발 너무 맛있다 이제 너무 맛있어 양념장 아 매워 아이구 바삭바삭 아 이거 마지막이구나 이거 넣고 음 뿅 유인 꼬릭 유인 유인 이리로 와 멋있게 해봐 유인 이리로 와 인마 유인 가위보 가위보 진사람이 먹어 유인사람이 먹어 진사람 진사람이 먹기도 하고 땅빵도 먹기 졸려? 싸대기 이 진사람에 가위보 찍략 김밥 손톱이 두꺼워 손톱이 이렇게 두껍다고 우묽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